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억지에코를 최초로 받은 애티브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여성분들에게 많은 고백을 받는데 내가 진짜 모르겠어요. 저희 이번 시즌에 같이 활동한 개본드로그 전상 중입니다. 박수 한 번 드릴게요. 저희는 진짜 마지막 곡이고요.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유일한 노래고요. 뒤에 이제 방방 뛰실 수 있습니다. 몸이 금질금질해서 점점 저를 째려보시는 감독이 높아져요. 저희 앨범 1월에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다음에도 만나요. 제발. 물에서 들려야 됩니다. 이 노래 둘이서 나와요. 제 마음이 될 것 같아요. 제 마음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. 저 노래는ivan이요! 제 마음이 될 것 같아요. 이것을 사랑해주세요. 네 오늘 둘이서 рез을 수 있게 되고 여성분들에게 제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저의 도저히는 영상에 따라하는 supplies 제 마음이 될 것 같아요. 익숙해 저의 도저히는 이 노래는 한 번쯤 빛들리며 온전한 듯이 난 사라져 난 믿을 수 없어 그의 그 자리나 무한 빛나서 해결나 들리며 둘이서 둘이서 멈춘 그 시간 속에 걸어가 둘이서 둘이서 하얀 그 우주 속에 걸어가 둘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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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순간 속에 더 더욱린 난 사라져 난 믿을 수 없어 둘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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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그 우주 속에 걸어가 둘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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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춘 그 시간 속에 걸어가 둘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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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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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 호떡 승리 그 중감 저의 나이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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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